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슈퍼 익스퍼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적응을 해봅시다. 설마 저판부터 스프링점프? 아 그냥 가도 되겠구나. 아 그냥 가도 되겠는데? 오우야. 오오오. 깃발이 보였죠? 깃발이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느냐. 아 좋았다. 아 저 위에 중간 세이브가 있죠? 아 근데 어떻게 갈 수가 없네. 가시가 아주 애매하게 있네요. 의미 없는 것 같고. 애초에 여기서. 애초에. 애초에. 아. 그렇지! 이거지. 이거. 이거. 여기에 바로 중간 두 번째 앱을 스킵하는. 문을 들어가야 게임이 끝납니다. 아아. 아아아아아아. 저기 들어갔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저 문을 들어가야 게임이 끝납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오른쪽 밑으로 안떨어진 거예요. 이거 먹고 올라올 수 있겠지? 아아아아아아앗. 그렇죠? 아 이 열쇠는. 낚시네. 어구름 타고 싶다. 아우 씨. 아유 씨.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애요. 아... 아... 가시놀이만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컴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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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갈아타고! 좀 성급했나? 그렇지! 미드레이크님 반가워요. 퍼스트 클리어가 뭐... 말씀해주신대로 전세계 처음으로 깬 거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깬 거는... 팩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깔려죽네? 어! 왜 이렇게 맵이 작지 다? 저기 벌써 꼬린 지점이 보입니다. 아... 아... 이 동전을 먹었으면... 못 올라가! 핏점프! 핏점프! 으악! 좋았다! 좋았는데... 길이 없다... 문을 들어가야 게임이 끝나는군요... 네...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오케이. 잽싸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잘...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문이 없냐? 문이 여기구나? 음... 아... 아... 이대로 들어가면 게임 끝나겠군요. 피스위치를 밟을 수만 있다면... 밟을 수만 있다면? 호잇! 끝났죠? 좋아... 왜 이렇게 쉬운 맵이 걸리나... 이게 지금... 세 번째 판까지... 다 뉴슈마가 걸렸는데... 뉴슈마는 확실히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뉴슈마는 확실히 뭔가 좀 쉽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잉, 뉴슈마는 쉽다... 혹 ventaries 아... 여기 문 밑에 바닥이 있었다면... 문을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는 말은 이제 결국... 문은 들어가면 안된다... 왜냐? 저기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낚시를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문은 들어가면 안된다 들어가면 안된다 근데 들어갈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른 길이 어디죠?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길이 있나요? 길이 없는데요 여긴가 콩나물 아하 예상대로 돌이 떨어질줄은 몰랐는데 버섯 저 문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없으니까 오케이 위험함 어우씨 저것 때문에 제가 자리를 바꾼거에요 쟤가 내려오다가 나를 깔아 뭉갤까봐 아 버섯 좋아 길을 잘못 선택한거 같기도 하고 아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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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을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문 오우야 여기 맞아? 여기 들어가면 아까 거기 밑으로 나올 것 같죠? 오케이 요런군데는 이제 히든 블럭 조심해야 됩니다 히든 블럭 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말했는데 당하네 버섯 버섯과 요시 둘다 잃었어 꽃? 나이스 스프링? 왜죠? 왜주는거죠? 끝났나? 나이스 나이스 기록은 조금 밀렸지만 기록은 조금 밀렸지만 한방에 깼던거 같은데? 내 기억에 헐 대박 아 이맵 와 이맵이 걸리네요 이맵이 슈퍼히스포트 랭킹맵이 지금 현재 있는 맵인데 제가 예전에 이맵을 하다가 때려쳤습니다 때려쳤습니다 왜냐 기를 모르겠어가지고 때려쳤거든요? 스읍 야 근데 이게 여기서 걸려버리네? 기를 모르겠던데 이거 하아아아 그때 여..여기까지 찾았나? 어? 어디였지? 어딘가에 콩나물이 있거든요? 어디더라? 어디더라? 어 요거요거 그래 제가 여기까진 찾았어요 여기까진 찾았는데 여기까진 찾았는데 여기까진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여기에서 뭐가 없더라구요 여기서 뭐가 없고 저 밑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참 곤란해 어떻게 내가 이 맵에 걸려버렸지? 하 그때 해볼 해볼걸 아아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오늘 뭐 다시 하면은 혹시나 뭐 좀 운좋게 뭐 찾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뒤져볼까? 다시 한번? 기왕 걸린 거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죠 없나? 똑같이 숨겨놓진 않았다 이건가 똑같이 숨겨놓진 않았다 일단은 여기 여기서도 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 오른쪽까지 달려지지가 않더라구요 매달릴 수가 없어 일단 좀 찾아보다가 안되겠으면 넘겨야지 뭐 기왕 걸린거 오늘 한번 해보를 해보던가 여기서도 뭘 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왜 굳이 대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네 뭐 가봤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전에 이맵할때 찾아봤을때 없었거든요 아무리 지져봐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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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흐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모르겠어요 모르겠소 보이지가 않아 어 어 대박 찾은건가 찾은건가 찾았네 이대로 끝날진 모르겠지만 찾았어요 여긴 왜 있을까 괜히 만들지 않았을텐데 괜히 만들었나 아 근데 올라갈 수가 없어 잠깐만 헉 또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아 어딨는지 내가 어떻게 알죠 또 찾아야돼 또 찾아야돼 없는데 없어 제가 모든걸 다 찾아봤다 아 열쇠 찾는게 끝이 아닌가 또 뭔가가 필요한데 뭐 스프링이라던가 없는데 없는데 이런 데서 뭐 하나 찾아야되나 스프링 여긴 없는거 같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 아 아 답답하네요 어 어 어 대박 아니 아까전에 내가 여기 안찾아봤나 왜 없지 왜 없 뭐 찾았었지 이게 뭐 그림같은거에 힌트가 있는거야 사실 이런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빡 그렇지 하 이건 뭐냐 여기엔 없을거 같은데 열쇠가 없죠 역시 아 아 돌겠네 그렇다는 말은 이 맵에서 열쇠를 하나 더 찾아라 아 같은데 아 아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개 여기 있어야 되는거 아냐 여기 빡 없네 없네 여기 떴다가 죽을텐데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찾아 아 아 돌겠네 진짜 답답하죠 진짜 없다 진짜 없다 여기 진짜 없는데 여긴 더 더웠고 도대체가 알려주는 힌트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난데 지금 여기 안보이게 지금 히든 블록으로 여기 레일을 따라서 돌고 있다 여건가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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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아 씨 열쇠가 나왔기때문에 여기가 아닐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라고 하기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전에 아니지 그 전에 일리가 없는데 아 대박 무조 도대체 무조 이거 아니 전혀 힌트를 못 알아먹겠어 그만하자 이제 아 언제까지 해야되니 죽음을 먹기 그 다음에 야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가야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만하자 저는 얘 힌트를 잘 못알아먹겠으니까 그냥 일일이 찾습니다 어쩔수없어요 여기여기 그렇지 아 너무 뻔한가 저건? 여기여기여기 없네? 뭐지?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찾아야되냐? 또또리님 어서오세요 안돼 아 아 아 아 까다 죽나 이거? 한번에 매달릴것 같은데? 아니 열쇠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없나? 아아 뭐야 뭐 어디 뭐 버섯이 있는거야? 피스위치가 있는거야? 말씀 compact 오케이 여기 위에는 없네요 위에는 없고 아 여기도 뒤져봐야지 여기 없네 이거 그냥 안 스묻게 안 스묻게 놨나 설마 어 중간 세이브? 이제 와서? 이제와서? 아 다시 왔던대로 들어갈 수가 없네 어어 열에서 중간 세이브 줬구나 갑자기 대포가 확 나와가지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네 아 저렇게 한가씩 올리는구나 여기로 가면 어디로 나오나 일단 여기에도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들어가볼게요 어 중간 세이브? 그렇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생겨났단 말인데? 오우 뭐야 어떻게 피해야되니? 내려갈 수가 없어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어 오우 어어 이거는 아마도 가시뚜껑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가시뚜껑을 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내려가자좀 내려가자좀 아 내려갈 수가 없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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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오우야 끝이 아니야? 잠깐만 역시 예상대로 가시뚜껑이긴 한데 저거 어떻게 내려가죠? 어떻게 내려가죠? 어떻게 내려가죠? 내려가는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잡아야되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아 저게 죽어? 이상하네 저게 죽네요 저번에도 죽네 저게 음 내놔 내놔 아 다시 내놔 아 올라갔다 가야되는구나 어차피 아 바로 못 깨는구나 아 아 아 아 좋아좋아좋아 내려가자 으아 아 왔어 왔어 아 아 들어가면 끝나나? 아 여기가 지금 첫번째 맵인지 두번째 맵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아 끝났어 끝났어 아 힘들었어 이번판은 류슈마와 3밖에 안나왔군요 잠깐만 이거 까시과 위아래가 똑같은 높이 있잖아 아씨 아 왜이래 근데 열쇠를 준다 열쇠 설마 열쇠를 먹고 다시 돌아와라 저는 그건 아닐것 같거든요 저 열쇠는 잠깐만 저 위에도 있네 아씨 먹고 돌아와라 인가? 아 저 위에도 있는거 보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 얘기가 달라져 먹고 돌아와라 같습니다 전 제자자 루트를 혹시나 만들어 났나? 허허 허허 이놈 보게 따아 왔어 왔어 오야 지름길인데? 완전 지름길인데? 사실 말이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크 있을까봐 못 넘어가겠어 아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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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작자 루트였습니다 아 om leo or oyo or 2 4 예 어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